자, 지금은 a poet who loved the stars. 자, 별을 사랑하는 시인 이재영, 중3 이재영 5과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in a hurry, autumn fills the air, and ready I stand without a worry to count all the stars there. memory for one star, love for another star, loneliness for another star, longing for another star, poetry for another star, and oh, mother, mother for another star. 자, 여기까지, 그렇죠? 여러분, 별에는 밤이죠. 그렇죠? 뭐 내용, 문법은 뭐 다루게 없어요. 여러분, 뭐 단어 다 아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건 특히, 네, 뭐 이래저래 설명할 거는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해석하실 수 있고, 영어로도 옮겨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죠. 자, 여러분, 이때 이 before은 이전에라는 뜻이죠. 부사예요. 이전에. 자, 우리가 before라고 하는 부사... before라고 하는 게 이 부사구, 부사절을 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는 이 부사절을 끌고 오는 경우. 다시 말해, 얘가 이렇게 주어동사를 이끌고 쓰는 경우라면 완료하고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명백한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애이기 때문에 완료랑 결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쓰는 이 before 있죠? 이 before. 이거는 이전에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have you ever read these lines? 이렇게 완료가 before하고 못 써요.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완료는 before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선후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면,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얘를. 알았죠? 그래서, 시간선후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완료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데, 얘는 시간선후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전에라는 표현으로 before를 쓸 경우에는, 현재 완료 경험이 됩니다. 이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느냐, 이런 뜻이니까. 자, 윤동주 시인이 쓴 별해는 밤의 시의 일부였어요. The poem was written a long time ago, but still remains one of Korea's favorite poems. 이 시는요,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시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동주 was born in 1917 near Yenbyen, China. Yenbyen 근처에 1917년에 태어났습니다. As a young boy, he loved sports, and he was a soccer player for his school. 이건 뭐 딱히 설명할 거 없을 거고요. He also loved sewing so much that he sewed the numbers on all his friend's soccer uniform. 자, 여기 또 쏘댓이 나오죠? 어우, 미안. 또가 아니지, 진짜. 방금 양호중 거 하고 와갖고 그래. 양호중 거에도 똑같은 거 나와서. 자, 쏘댓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 쏘는 원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결과라고 했어요. 그는 바느질을 너무나 사랑했어 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He sewed the numbers on all friends' soccer uniform. 자, 축구복에 있는 모든 번호를 바느질을 했다라는 결과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나뉘어 있는 문장입니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장. However, it was a literature that he loved the most. 하지만, it was a literature that he loved the most.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문학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타고 대사이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법도 달라요. 여러분, 이타고 대사이에 이런 식으로 명사가 왔는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여러분, 이때는 진주어, 가주어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 가주어고, 이 친구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타고 명사를 썼는데 이 대절의 내용이 불완전해. 이게 내용이 다 안 쓰여있어. 불완전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때 진주어 가주어 아니라 이때 강조라서 이때 강조라서 이때 강조는 이때을 지우면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을 지우고 명사를 뒤뒤에 따라오는 저 불완전한 문장에 필요한 부분에 넣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t was a literature that he loved most니까, 러브의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literature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는 문학을 가장 사랑했어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In elementary school, he wrote a lot of poems. 초등학교 때도 많은 시를 썼습니다. He even made a literary magazine with his cousin, 송몽규. 자, 사춘 송몽규하고, 이 문학 매거진을 만들기도 했어요. 문학 접지를 만들기도 했죠. In middle school, he once borrowed a poetry book by a famous poetry of the time, 백석, and copied the whole book by hand. 중학교 다닐 때는요, 그 시절에 아주 유명했었던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을 빌려서 copied the whole book by hand. 수기로 직접 다 옮겨서 썼답니다. He really wanted to have his own copy of the rare book. 그 흔한, 흔치 않은 책에, 자기 자신이 만든 카피본을 꼭 하나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필사라고 그러죠. 필사.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시면, 어문계열에서 문학 전공하시는 친구들은,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죠. 필사. 자, 저희는 이제 뭘 했었냐면, 저는 제인웨어 필사를 했었어요. 영어로 다 옮겨 써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습장 같은 데다가, 그냥 막씩 싹 옮겼어. 싹 옮겨 쓰면서, 이 작가의 문체랑, 글 쓰는 법을 익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고른 연습을 하는 건데, 이 윤동주도 아마 백석의 시집을 베끼면서, 카피를 뜨면서 그런 식으로 했겠죠. His parents wanted him to be a doctor. 자, 그의 부모님은요.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But Dongju choose to study literature at a college in Seoul.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이요. 그, 문학을 공부하고 의사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문학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 없으면 이공개 가시는 거예요. 이공개, 알았죠? During his college year, 자, 그의 대학 시절 동안, 자, 우리 during이 나와 있는데, during이 나와 있는데, for를 여기다 지금 쓸 수는 없죠. 여러분, for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기간, 그러니까 날짜가 나오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데 비해서, during은 이런 식으로 대학 시절,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명칭이 나오죠. 그래서 기간명칭이 during이 나옵니다. He often hung out with another young poet. 다른 어린, 젊은 시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요. Love poetry, where he expressed the feelings about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자, 상실된 조국과, 그 다음에 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여기서는 feeling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의 고향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를 썼어요. 즉, hang out with other young poets and right poets. 자, 그는 시간을 보내고, 시를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 안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시 안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시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in위치로 바꿔 쓰는 것도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위치만을 썼다면 country 다음에 in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country 다음에 in을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in위치가 아니라 그냥 위치만을 썼다면 쭉 다 쓰고 country 뒤에다가 country 뒤에다가 이렇게 in 하나 쓰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위치도 돼요. To celebrate his graduation 그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he wishes to publish 19 of his poems 자기 시들을 19부를 출판하기를 바랬어요. Under the title Heaven, Wind, Star, Sand Poetry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총 시 19편을 출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총 19편을 출판하고 싶었어요. He made three copies of a book by hand 세 분은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made three copies of the book by hand 이니까 이 by hand까지 넣어서 하면은 여러분 진짜 필사했다는 거죠. 직접 손으로 쓴 거야. One was given to his close friends 정병욱 자 정병욱 교수님이시죠. 정병욱한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정병욱에게 정병욱 아니었나? 아우 헷갈리네. 그 있는데 그 저기 뭐지 이 운동주에 대해서 글을 남기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친한 친구분이시고 근데 이 분이 맞나 이름이 헷갈리네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세 부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부예요. 한 부는 자기가 가장 친한 정병욱이라는 친구에게 줬고요. 또 다른 한 분이에요. 이건 여러분 presented his favorite processor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께 드렸습니다. and last one can have the four himself 나머지 한 권이죠. 우리 요걸 디아도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업시간에 대명사 배우면서 피자 그려갖고 이거 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원아도고 마지막 하나 남는 건 디아도다 이러면서 자 여기는 이제 디아도 대신에 라스트 원이라고 하는 별도 대체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하나는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his professor advised against his plan 자 여기서 이제 플랜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시 19부를 출판을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교수님이 야 이 출판 하지마 이거에 반대하신 거야. 왜냐하면 he thought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not overload the publication 자 일본 정부가 이 출판을 허락해 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동주 follow his advice and gave up the idea 자 그래서 윤동주는요 그 교수님의 의견을 따랐고 시를 출판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네 버렸어요. 동주 decided to study further in the country where his father had studied before 자 동주는 아버지가 이전에 공부하셨던 대로 가서 공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decided to study further 훨씬 더 많은 걸 공부하기로 해요. in the country where his father had studied 그의 아버지가 공부하셨었던 예전에 예전에가 나와있죠. 자 so 1942년 동주 and his cousin began to study in Japan 자 일본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on July 10th the following year 자 그 다음 해 following year니까 여러분 지금 1942년에 갔고요 following year 그 다음 해 따라오는 해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 해 7월 10일에 자 his cousin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for taking part in an independence movement 자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다. 여러분 여기 전치사 4 나와있죠? 제가 아까도 제가 아까도가 아니고 자 제가 여러분 수업시간에 전치사 4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가 지금 나와있으니까 4 뒤에 이유가 있고요. 체포된 이유를 4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졌고요. 4일 있다가 동주 was also arrested on the same charge. 자 똑같은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1945년에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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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is cousin died in prison after harsh treatment by the police 아이고 45년에 돌아가셨으면 광복이 코앞인데 그렇죠? 윤동주와 그의 사촌은 감옥에서 생을 달리하셨어요. 자 그 뒤에 얘기 나오죠? after harsh treatment by the police 경찰이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했으면 사실 여러분 뭐 가혹행위라고 하면 안돼. 가혹행위 수준을 넘어. 이거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orture라는 고문하다 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it was just a few months later that Korea achieved dependence from Japan.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그거로부터 몇 개월 후야. 이타고 데싸이의 이타고 데싸이의 명사 형용사 아닌 거 다 들어갔던 명사 형용사 아닌 거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탯을 지우면 몇 달 있다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1948년 정병욱 brought to 동주's poem to the point's brother and they were finally published. 정병욱이 brought to 동주's poem 동주의 시를 가져왔고요. 누구한테 두 보인트 브라더 사용시 브로우 브링을 지금 이렇게 전환해서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브로우트 더 보인트 브라더 동주's 포임스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and they were finally published. 그리고 그 시들은 마침내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The book was given the title. The poets have thought over many years before. 이미 수년 전에 생각을 해놨었던 제목을 갖다 붙였어요. 여기서 지금 had thought 가 나와있죠? 그러면 먼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쵸? 선행사건이네요. 뭐가 뭐가 시인이 이미 오래전에 이전에 그쵸? 생각을 해둔 타이틀 짠 제목 생각을 이미 예전에 해뒀고 출판은 나중에 된 거기 때문에 책에는 이름이 부여되어졌습니다. 제목이 시인이 생각해두었었다. 근데 이걸 이미 오래전에 해둔 거니까 전행사건으로서 헤드피피를 써서 헤드서트라는 동사가 나왔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고요. 가을밤의 별처럼 우리의 심장에서 여전히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내용이 끝납니다. 글이 많이 어렵진 않아요. 문법으로 많이 복잡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씨로 지금 지문이 총 네 페이지 잖아요. 근데 씨가 한 페이지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이 길다고 말하기도 좀 힘듭니다. 내용일체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피피와 관련된 시점에 관련된 거 그쵸? 그 다음에 비포를 쓰는가 어쩌는가 그 다음에 쏘댓 그 다음에 가주어 아 강조 잇댓 강조 이런 것들 잘 눈여겨서 보시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모르시겠는 건 수업시간에 질문합시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5관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